방금 파김치 그럼 제일 먼저 채소부터 썰겠습니다 저기 골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양파도 그리고 토마토는 잘게 깝니다 테이스트가 되게 네, 맞아요 하나 이렇게 큰 거는 한 2개쯤 집어넣고요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었다 가져오신 거죠, 이거? 아니요 EBS 건가요? 네네, 맞아요 여기 EBS에 장떡대가 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아, 그래요?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자, 가져오신 양념인데요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김치찌개 좀 빨간 게 되겠죠? 아, 멋지게 넣으시네요, 이것도 그다음에 마늘 마늘 투하 그다음에 들기름 네, 들기름 네, 좀 넣어주시고요 예, 그다음에 돼지고기 돼지고기 여기다 넣어요? 네 오, 접시에서 이렇게 여기다 아예 토마토도 넣어주세요 오, 이거 가능하실 수? 네네, 가능합니다 토마토 네, 그리고 저 양파하고 대파는 썰은 거 두 개만, 반만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자, 이것만 해도 맛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, 하나 돼지고기 하나 이걸 통째로 하게 되면 한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다 풀어지고 또 네, 풀어지고 또 네, 풀어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거 한 가지 요리가 되는 거겠죠? 이게 보쌈 형태를 만들어주는군요, 또 돼지고기를 이거 5겹 사용해도 되고요, 3겹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좀 지저분한 거는 밑에다 깔고 고개 모자라는 건 이런 거 밑에다 깔고 가생이로 싹 둘러앉칩니다, 이거 비주얼까지 놓치지 않네, 갓겨울 수도 있네 네 그리고 이것도 위에다 이렇게 맞춰 얹어주고 얹어주고 이렇게 끓이면서 이렇게 끓이면서 예쁘죠? 이 다시뼈 하나 넣어놔서 담가놨다 그물을 끊으셔도 돼요 아, 그래야 되겠네, 미리 찬물로 잘 우려내는 네네 채소는 이렇게 얇게 썰으면 빨리 한다고 그랬죠, 아까 얇게 썰고 뭐 양파도 저기에 들어갔지만 육수 빼는데 조금씩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?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육수 만들면 이제 다 제거해줄 것들이죠 네네, 그렇죠 자, 육수를 아주 푹 냈습니다 네 아주 국물이 충분히 우러났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야채가 너무 으서지지 않게 채소가 네 기본 간을 해줘야 되겠죠, 국간장으로 한 스푼 네 이렇게 간을 해주시면 이거를 이게 찜도 되지만은 또 국물을 넉넉히 원하시면 육수를, 밑국물을 좀 많이 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난 자작하게 이렇게 쫙쫙 찢어서 밥에다 쫙 올려먹을 거야 그러시는 분은 좀 덜 부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또 얼마나 끓여야 될까요? 이 상태로 이게 한 15분에서 20분 이 사이면 다 물러요 아, 이 향하며, 뭐 향하며 냄새 와 자, 이렇게 삼겹살 김치찜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거 하강은 하강은 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